구독해주세요! 하트뽕! 으악! 얘들아! 악어가 쫓아! 어디? 어디 어디? 이거 뭐야? 악어야 곰이야? 얘들아! 여기도 무서운 코뿔소가 온다구! 야! 이건 코뿔소가 아니고 상어잖아! 얘들아! 얘들아! 공룡이 쫓아온다구! 고마해! 고마해! 갑성이잖아! 그럼 이건 악어새니? 이건 시방새! 하마냥이도 있다구! 뭐야! 왜 이렇게 뚱뚱해! 그렇다면 토끼냥은 어떠냐 시방! 아유 귀여워! 취합냥이도 있다구! 으헤헤헤! 으헤헤헤! 그럼 얘들아 이건 어때? 식빵이세요? 으헤헤 헤헤ит! 자! 그래서 오늘은 무엇이든 합성해서 대결하는 게임, 뭐지 에리 тогда 가져왔다고! 뭐든지 합성을 한다구! 그렇지! 자! 그럼 오늘도 우리 다같이 신나게 출발해 보자구! 렛츠고! 자 그럼 이제 실험을 한번 해볼까 얼룩말 콜라 토스트기 좋아 그렇다면 이제 콜라랑 얼룩말이 남았는데 콜라 투입 뭐야 얼룩말 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 넣는다고 얼룩말 투입 재료가 왜 이래 일단 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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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성 뭐 이런 혼종이 다 있어 자 그렇다면 파이트 저 말머리는 또 뭐야 자 그럼 대결이다 말머리 대회의 토스트기 뭐야 콜라 뿌리기야 암만 그래도 말머리한테는 질 수 없지 가볍게 클리어 이번에는 어떤 걸로 합성을 해볼까 이번에도 토스트기 쇼 에헤이 소화전 그리고 뭘 또 넣어보지 어 얼룩말 아니야 아니야 얼룩말은 아니야 그냥 콜라를 넣어야겠다 콜라 투입 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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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어떤 모습이 뭐야 소화전처럼 빨갛게 생긴 토스트기 로봇이잖아 안되겠어 하나 더 만들어봐야겠다 이번에는 소화전 넣고 그 다음은 하루똥을 놓고 마지막 필살기 가위 좋아좋아 이번엔 뭔가 공격적일거 같은데 나와 지금 장난하니 뭐야 이게 우리팀 너무 허접한데 자 멤버들 모여 대결이다 가위 저 녀석 왠지 못미로운데 뭐야 가위 왜 이렇게 약해 좋아 어차피 2대2야 자 얘들아 쏘아 쏘아 그렇지 설마 1대1 치진 않겠지 자 막상 막하나 끝까지 싸워보자 어 뭐야 아아아아아 시벙 과감하게 얼룩말투야 자 좋아좋아 이번에는 핫도그 마지막으로 내가 넣어볼 것은 콜라 자 이제 합성을 시작해볼까 나와라 뭐야 핫도그세요 주변에 케첩도 뿌려져 있다 시벙 어 근데 파워는 엄청 센데 시벙아 내가 복수를 해주겠어 근데 허접한 가위 녀석들 때문에 될까 하지만 우리 에이스 초강력 핫도그 패티가 있다구 싸워라 오 확실히 핫도그가 세다 어떠냐 하하하 가볍게 클리어 어 평점 병맛이지만 재밌으니까 다섯개 먹어 핫도그 파워가 엄청 세니까 핫도그를 한개 두개 세개 좋아 한번 섞어볼까 얼마나 센 녀석이 나올지 섞어 섞어 아니 뭐 뭐야 케찹이랑 머스타드 소스니 아 내 눈 자 그럼 좋았어 자 이제 대결이다 뭘 생긴 핫도그 음 그 다음은 토스트기 아니야 아니야 우리 가위부대 출동이다 자 가위부대야 가자 왠지 허접해보여 자 자 공격해 내가 케찹소스 머스타드 소스 잔뜩 뿌릴테니까 어 쟤 뭐야 머스타드 케찹 안돼 보건 핫도그가 쳐버렸다 조합을 왜 이렇게 못해 내가 제대로 된 조합을 보여주겠다구 음 여기 크라켄 어때 어때 벌써부터 엄청나지 어 저거 주꾸미아님 뭐야 주꾸미라니 그리고 이번엔 상어 이빨이 아주 무시무시하지 맞아 근데 이빨이 너무 벌어져서 교정기를 껴야 될 것 같아 그렇다면 내가 마지막으로 추가해볼 것은 바로바로 독수리 치킨 아니야? 치킨 땡기네 조합 무시무시한 나의 몬스터는 아니야 얘들아 외모가 다가 아니라구 아무리 생긴건 병맛같이 생겼지만 생각보다 파워는 세다구 몬스터들 상태가 왜이래? 가자 필살기 이거라 먹어라 빠세이 뭐지? 순식간에 끝나버렸네 뭐지 않으니 꿀잼 꿍꿍까까 나도 그정도쯤은 만들줄 안다구 나의 초강량 몬스터야 나오래 왜이런 똥캐들만 나오는거야 안되겠어 실패했던 녀석들 다 집어넣고 한방에 돌려버려야겠다 자 들어가구 자 돌려돌려 서커 똥캐들아 잘가라 뭐야 또 핫도그니? 근데 파워가 어마무시하다 최고의 파워를 가졌구 최고의 파워를 가졌구만 자 덤벨 녀석들 들어와 우리는 최고의 파워 3인방이 나가신다 좋았어 이정도쯤은 한 주먹거리도 안된다구 얘들아 얘들아 살살 패라구 뭐야 뭐야 우리 상어만 집중 공격하잖아 안되겠어 상어 빠세이 그럼 길이 후려 깔끔한 승리군 오 시방이 잘하는데 그렇다면 나도 질 수 없지 좀 신박한거 없나 어? 이거 뭐지? 자유의 여신상 그렇다면 자유의 여신상 투하 투하 그렇다면 자유의 여신상과 섞어볼 문어 투하 웃기지? 어 그렇다면 한마리 더 뭐야 자유의 여신상과 문어를 소합한다고? 나와라 나의 몬스터 뭐지? 생이건 완전 짬뽕의 혼종이지만 파워는 세다구 자 그럼 우리팀 핫도그 문어 기린 상태들이 왜이래 그래도 엄청 센 녀석들이라구 화이팅 이거 보라구 그냥 한명 제껴주시고 기린 필살 핫도그 필살 마지막 문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